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앞뒤로 이렇게 해서 이분식으로 앞날타로게 일자로 갈다가 앞뒤로 일자로 갈다가 양 옆 앞뒤로 일자로 갈다가 양 옆하고 앞뒤로 며느리 발톱도 기다려! 일자로 갈다가 양 옆 앞뒤로 이렇게 갈고 발톱 보이나요?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발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아 껴서 이렇게 발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쓱쓱 튀어나온 거구만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깔끔한 발이 됩니다